오늘의 시그널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아까 알테오전 얘기하면서 세계를 얘기하려다가 뒤에 얘기한다고 했죠. 아까 알테오전의 A, B, 바이오까지 얘기하고 레고캠 바이오, 이 세 개가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에서 이제 롤 모델로 삼을 만한 모델이 되었죠. 지금 이거 다시 그 아픈 손가락을 꺼내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 주주분들도 계시니까 지금 살아남아 있어서 흔적이 있으니까 보죠.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이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명맥을 이어줬기 때문에 살아남았으나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 지금 그렇죠? 그냥 그림만 봐도 설명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이게 왜 얘기를 드리냐면 남은 이 두 종목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K-신약을 우리나라의 힘으로 임상삼상을 거쳐서 세계적인 신약을 출시해보자 아주 꿈도 원대했고 좋았습니다. 응원도 많이 했죠. 하지만 일단은 우리나라로서는 벽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던 그런 흔적들로 지금 남았습니다. 반면에 지금 아까 알테오젠 얘기는 많이 했는데 알테오젠 지금 머크의 러브콜 얘기도 지금 나오긴 했는데 그게 확실치 않다는 걸로 지금 판명은 됐습니다만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는 플랫폼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고요. 신약을 개발하는 애들은 머크, 화이자, 노바티스 이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죠. 그럼 ABL 바이오, 지금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은 제형 변경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맥주사를 맞던 것을 피아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지금 셀트리온에서 렘시마 SC 다들 아시다시피 그걸 신약으로 인정받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있잖아요. 피아주사 제형으로 변경시켜서 지금 알테오젠은 제형 변경 기술이 있고 ABL 바이오, 그리고 지금 이 레고캠 바이오 이런 회사들은 ADC 기술, 아니면 이중황체 뭐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약을 개발을 하는 역할을 벗어나서 그 약을 개발을 하는데 좀 더 특화되게 뭔가 옵션을 붙여가지고 시장사 대우를 더 많이 받게 하게끔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힘이 센 곰이 있는데 그 곰한테 날개까지 달아준다거나 그 느린 곰에게 발에 부스터를 달아준다거나 이런 역할인 거죠. 뭐 이 역할을 또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신약 개발에 대한 그 어떤 패배를 굉장히 직감하고 나서 바로 이런 모델들이 그 부분에 어떤 빈자리를 메꿔주면서 어쨌든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바이오 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다국적 제약사의 기술 수출을 꼽아 넣으면서 물론 그 돈들이 막 나오잖아요. 무슨 몇 조 원의 기술 수출을 계약을 했니, 많이. 근데 그게 뭐 한 번에 받는 돈은 아니죠. 그게 10년에 걸쳐, 무슨 20년에 걸쳐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받고 그게 신약이 출시가 됐을 때 이제 로열티도 받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어그러질 경우에는 그쵸, 확보했다는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 10개, 15개씩 꽂아놨다 보니 그 중에서 받는 것들이 시차는 다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구멍들이 많아진 거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성공을 거둔 상태고 어느 정도, 레고캔 바이오는 ADC 기술 이게 이제 ADC 구조라는 게 표적과 결합하는 항체가 있고요. 암 표적과 결합하는 항체가 있고 암세포를 사살하는 약물인 페이로드가 있고 항체랑 페이로드를 연결하는 링커가 있는데 ADC는 이 링커 기술이 굉장히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 12월 달에 암젠, 미국 최고의 바이오 회사죠. ADC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이용료를 받고 임상개발 및 허가 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 중간중간에 단계별로 받는 돈입니다. 포함해서 최대 12억 5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거 말고도 10개 넘게 체결했습니다. 이 중에는 암젠처럼 이름이 밝혀진 회사도 있고 이 서로의 비밀 유지 협약으로 10년 뒤에 밝혀지는 기업도 있는데 우리가 추정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온 기업 중에는 중국의 포순제약의 기술을 수출한 것도 있는데 여기도 바로 ADC 기술 그리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그 신약 개발은 누가 한다고요? 바로 그걸 가져가내서 여기는 중국 포순제약이 가져갔으니까 중국 포순제약이 이 기술을 접목시켜서 자기네 물질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자기가 개발하는 거예요. 임상 3상 얘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고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졌던 거잖아요. 우리나라 자격사들이. 그런 교훈을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미 중국 포순제약으로부터는 45,000만 원 기술료를 획득한 상태고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인데 내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아바타가 나서서 활동을 하는데 걔가 레벨업을 할 때마다 나한테도 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BL 바이오, 지금 알테오젤, 레고캠 바이오는 이런 모델들을 구축해서 어느 정도 쌓아놨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성과에 있어서 이제 조금 불이 밝혀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화장품 사업하고 장례식장 사업하고 이러지 않는 바이오 기업의 모델을 이 세 기업이 3대 장으로서 우리나라 바이오업의 롤모델로 지금 뭔가 저기를 나타내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ADC 플랫폼 기술 이전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가격 제작진 볼까요? 네, 여기서 또 기술적인 부분도 안 볼 수가 없죠. 알테오젤이 먼저 떴습니다. 뭐 많은 이슈가 있건 없겠건 그걸 모르더라도 기술적으로만 봐도 20개월 선을 오랜만에 2020년 9월달 이후에 쭉 내려오던 하락채널을 돌파해가지고 장례 양봉이 나왔죠. 근데 아까 3대 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테오젤,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자, 알테오젤이 저렇게 치고 나갔다면 사람들은 다음 타자를 찾게 되겠죠. 3대 장이니, 알테오젤이 갔으니 이 흐름이 거의 똑같지 않아요? 2020년 12월에는 3개월 늦은 고점이 나왔지만 그 뒤에 흐름은 똑같습니다. 하락채널에서 계속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모습. 알테오젤이 먼저 갔기 때문에 얘도 만약에 윗부분 채널 상단을 뚫게 된다면 4만 5천 원 이상의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공감대가 모든 사람이 형성될 시에 그런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도 알테오젤의 후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레고캠 바이오 신소장의 시그널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